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지난 1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. 이 단체는 김 씨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도 주장했습니다. 사준모는 김 씨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라며 연세가 92세인 이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,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.